아 덩치는 컸지만 아직은 귀여운 아기에요 후바우 그지? 후바우 이뻐 아우 욕심쟁이 하나씩 먹어야지 아 욕심쟁이 너무 욕심쟁이라고 왜 딴 데 보고 있어 부바우 빅張 많이 먹고 엄마랑 위에서 자요 아빠 끼워서 점심 줄 테니까 후바우 거기서 올라가기 힘들지 조심해 왜 그럴게 내가 균형 놓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엄마도 장난치다 한 번 떨어졌어다 오오오오오 조심조심 어이구이구이구이구 아 부부 다리가 짧아 어떡해 어떡해 오우 맙소사 아 부부하오 아 부부하오 생피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했어 잘했어 푸바 푸바 천천히 먹어 누가 보면 3일 굶은 사람 같잖아 안에서 엄청 먹고 나왔는데 푸바 푸바 너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대나무를 잘 먹을 수 있을까 버리는 거 없이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어 많이 먹어 나중에 교육 시간은 잡아볼게 대나무를 나무 사이에 끼워줬더니 푸바가 줄기를 빼지 않고 지금 잎을 따먹고 있네요 반대쪽 대나무는 중바지 삼아서 푸바오 미안해 의도적으로 어렵게 먹게 한건 아니야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게 구울 꽂아주면 오해하지 마세요 푸바오 푸바오 왼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바삭하게 hills 물통을 너무 맛있게 생각하는 모습을 비워줬어요 그리고 바삭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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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다나무를 먹는데 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먹고 있죠 바삭하게 자 빼기 힘든거는 매달린채로 이빨을 잘라먹고 있는데 드디어 뺐네요 아마 반대쪽 대나무가 덕수바우가 빼기가 힘든 대나무가 될거에요 도망가기 뽀방! 고만 먹어요 다 먹었다고 너 안에서도 많이 먹고 나왔잖아 올라가 이제 그만 올라가 빨리! 얼추 착하지? 그거 착하지? 그만 먹자 이제 나도 응가할거야 응가하고 바로 올라가요 됐다 올라가자 푸바오 말썽 부리지 말고 올라가야 돼 얼추 착해라 아 이뻐 이뻐 푸바오 말 잘 듣네 잘했어 푸바오 잘했어 푸바오 이제 3시 반에 일어나 이제 4시 반에 아프다 푸바오 푸바오 잠이 안오나 푸바오 그만 잤으면 좋겠는데 여보세요 그만 주무세요 이제 옳지 그만 주무세요 자 머리나무 사이로 쏙 집어넣고 빨리 자 옳지 코에 먼저 들어갔네 그치 거기다 머리 쏙 집어넣어야 돼 자자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옳지 자는 자세야 딱 됐어 너 할아버지 말 듣고 하는 거 같진 않다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푸바오 잠들기 전에 할아버지 말을 잘 듣자 열 번에 치고 자노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감사합니다.